여러분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탕후루 탕후루 탕후루가 있어요 먹어봐도 돼요? 탕후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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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거기서 치면 안돼 저거 실험 많이 남았는데 저거 과일 딴거 꽂아가지고 먹어볼게요 사과 탕후루는 딱 봐도 맛없어요 엄마 저희 집에 과일 뭐 있어요? 글쎄 탕후루 탕후루 딸기 그거 탕후루 엄마 있잖아요 다른 탕후루들도 많은데 이게 그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그런 탕후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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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 어제 하면서 기대하면서 아빠패드 보고 있었거든 근데 엄마께서 와보라 그러셔가지고 가서 보니까 탕후루 깜짝선물 같은건가? 깜짝선물 같은.. 아 하지말라고 우리가 탕후루 탕후루 해가지고 엄마께서 만들어둔 그 맛도 뭐야 이건 오니까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그만해 엄마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엄마표 새 맛계탕으로 새 맛계탕 새 맛계탕으로 먼저 새 맛계탕으로 먼저 이거 먼저 한번 먹어볼까? 잘 만든거 같냐? 잘 만든거 같냐? 잘 만들었어? 바삭해? 완전 안바삭해 최고최고 이번에는 샤마탕으로 아 얜 덜 붙어 덜 붙어 음 진짜 맛있어요 이거 종이컵 이거 흘러내리니까 종이컵 하는거 이유를 알겠네 수립 잘 됐다 대만장파치 한개 남은거 먹기 아까워 딱딱하게 잘됐는데 이게 건강은 되는거라던데 한번더 먹어볼게요 대단하고 싶은데 이런거 하윤아 찍을때는 주변에 조용히 해달라고 니 혼자 찍어야지 아 저 먹고싶다 지금 있어봐 이거 두개 이거 두개 하고 샤인머스켓은 나오니까 이거 빼고 두개 빼면은? 아 귤 세개가 안나 세개 너가 하나씩 아니야? 하윤이 아까 귤 한개 먹었고 저희리 귤 먹었어 안 먹었어? 저 두개 다 먹었어 그럼 이게 마지막거야 하나 안먹은데요 엄마가 시럽 좀 남은거있죠 그걸로 좀 더 만들면 되겠다 네 아빠 안먹겠어 성공했지 알고계셨어요? 알고계셨어요? 아 안돼 좀 짜야겠다 아 특징이 진짜 잘 나왔어 어깨 아까운데 딱딱해? 응? 조금 딱딱해야돼 왜 좋아